안녕하세요 서울의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는 호우맘입니다. 호우맘의 아홉 번째 이야기는 강남구 대친동 미도아파트 상가 지하 1층 해남 식당입니다. 사장님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나물을 20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사장님 손맛이 너무 좋으셔서 엄마들 사이에서 나물 먹고 싶을 때 여기서 실컷 먹고 간답니다. 나물 종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가격은 5,000원인데요. 이렇게 많이 먹고 5,000원이면 너무 착한 가격이죠. 나물은 하나하나 식감이 다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간찬이 너무 많아 골고루 담다 보면 나중에는 한가득이라 너무 배가 부릅니다. 적당히 담아가고 모자라면 또 담아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찬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먹으면 되고요. 고등어는 사장님이 정선스럽게 잘라 주신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